타야가 이렇게 갈라진 거는 바람이 없는 걸 타면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바람 넣는 건 중요해 바람이 없으면 뒤가 시룩시룩 하고 그래요 일단 타야 갈고 챙기야를 갈 거야 12mm 17mm 18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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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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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 22mm 22 22 24 condition 안쪽은 12미리 바깥쪽은 10미리 12미로 풀러 풀러 놓다 하면 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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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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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 correctly 고춧가루 로봇 깨끗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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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양고추 3미리 4미리 2미리 3미리 5미리 1미리 2미리 1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ml 12ml 10ml 양념이 찌개 80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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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mm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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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 훨씬 두껍지? 치킨이 훨씬 두껍지? 비dul읍 참기름 수분 참기름 자임되면 잠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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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뚜껑 고춧가루 볶아주ín 고춧가루 고춧가루 구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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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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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12mm 먼저 조이고 밖에서 10mm로 마무리 체인 파슴 유격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압은 38-40mm 공기압은 38-40mm 공기보단 공기압은 40mm 将 다진 시급 공기압은 38mm 소금 양파 10ml 양파 아, 7미리리